이걸 못 찾으면 안 된다고. 이거 밋밋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문 자체가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5번 잠깐 봐봐요. 5번에 오시면.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보인가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건 방해 제거를 물어보겠어요? 방해 예방을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봐요. 반환을 물어본다고, 반환을. 이게 인정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방해 제거하고 예방만 있는 거고. 아까 점유를 뭐라고 했어요? 반환 청구잖아요.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이게 전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보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침탈이어야 된다. 사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꼭 사기가 들어와요. 이 문장에서. 그럼 사기로 인할 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치가 돼요? 그럼 사기 이렇게 들어와서 점유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사기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침탈. 도독놈. 침탈. 훔쳐야 된다고. 그래야 물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조자는 아예 점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상대방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상대방도 안 되고 행사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4번이 어디가 키워드 같아요. 문장 읽어보면 4번에는. 매매를 원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보인가요? 그럼 격려해 준 자가 누구예요? 격려해 준 자가. 격려해 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격려해 준 자 보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예요? 과거 소유자예요? 과거예요. 과거. 준 자 그랬으니까. 그럼 준 자니까 얘는 물청을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물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침해를 보는 거예요? 결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현재예요. 그럼 물청은 현재 침해하고 있으니까 반환해 주세요. 방해 제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방해 예방. 그렇죠? 방해 예방을 해 주세요. 이거죠. 지금. 그럼 손해배상을 당연히 포함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손해배상은 결과거든요. 이건 결과인 거고 물청은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을. 그러면 당연히 물청하고 손해배상이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침해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침해 가능성은 손해배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물청은 행사가 되잖아. 예방청구권. 플러스 반환청구.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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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꼭 물청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6번도 한번 봐 보실래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그러면 지금 뭘로 돼 있다는 거야? 이게 갑의 토지잖아요. 여기 누가 올라간 거죠? 지금 을이 무단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갑은 뭘 가지고 있죠? 물권 중?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물건에 뭣도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일 수도 있겠죠. 이 토지를 사용하는 거. 그럼 지상권 가지고 있잖아. 물권. 그러면 소유권에 대해서 철거, 점유권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는 소유권, 본권하고 점유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이걸로 청구할 수 있고 이걸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건물이 불법으로 올라간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갑은 을을 상대해. 퇴거는 돼야 안 돼요. 퇴거 청구할 수는 없다. 불법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유했다,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퇴거가 안 되고 뭘로 들어가야 돼요? 철거가 들어가지. 철거 청구를 하거나 대지를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되는 거죠. 퇴거는 안 되는 거지. 퇴거는요. 그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대요. 그럼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잖아요. 건물을 이전받은 게 아니라 토지를 이전받은 거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누구가 해야 돼? 병이 행사를 하는 거고 여기 갑이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전소유자죠? 종전소유자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설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야 되죠. 없다. 그렇죠? 여기가 종전소유자니까. 느낌이 오죠? 그다음에 을인이다. 건물주인데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네. 그럼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에요. 등기 여부 따지지 마세요.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때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안 돼도 상관없고 등기가 아직 안 됐죠. 안 됐다 하더라도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되면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무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토지를 침해한 거예요? 건물을 침해한 거예요? 건물이죠. 그럼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이 나가라고 해야 되지. 갑이 나가라고 하면 오지랖이죠. 그렇지 않아요?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이해 돼요? 무란 사람은 건물을 침해하고 있지 토지를 침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가라고 해야 되지, 물청을. 그럼 여기 누가 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물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한다. 이건 오지랖이지. 남의 건물을 왜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갑이 아니라 을이 들어가야지, 을이. 이런 지문들은 잘 보시라는 거예요. 기출된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네. 임차권 등기 없이 등기가 안 됐죠? 건물을 축조했어. 그렇죠? 축조가 돼 있다. 혹시 기억나는가 모르겠는데 그 임차인은 원래 대학력이 있나요, 없냐?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어떤 경우죠? 건물,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학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 대학력이 621조하고 622조가. 첫 번째는 임차권, 여기 1번에 임차권 뭐가 돼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621조. 그런데 보통 임차권 등기 안 해 주죠? 임대인이 반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뭐가 돼 있는 거죠? 건물 있죠?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학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힌트를 줬어요. 등기가 없죠? 그런데 뭐가 돼 있어요? 건물을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건물을 올라가고 취재했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보존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보이셔야 보존 등기? 신축했다고. 원래 건물은 신축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지금 이건 대학력을 묻는 거거든요. 그럼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대학력이 생기는 거지 건물이 신축됐다고 해서 대학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임차권의 대학력 2개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하면 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27회의 기출문제각이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꼼꼼히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놔도 되겠네. 됐죠?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 정도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다 맞춰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그다음에 등기를 한번 와볼게요. 등기 여부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등기인데 이 등기가 보통 33회 때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34회 때는 두 문제가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여기 등기 자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등기 여부. 그래서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매 아닌가요? 매매? 그런데 매매를 해서 됐는데 매수자가 대금을 줬어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뭐예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야. 그럼 매수자의 입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 이행 판결. 그걸 이행 판결이라 그래요. 이행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그럼 이전 등기. 이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다 보이죠?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올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같이 연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은 등기를 갖춰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점유취득은 아시겠죠? 등기 안 해도 등기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네. 이전 등기 판결 이거 같이 보시면 되고. 이거 재단법인하고 이거 이건 안 나오면 좋은데 기출이 되어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냥 애울 때 재단법인하고 3자하고 소유권 분쟁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재단법인하고 재산을 내놓은 사람 출연자 사이는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소유가 되거든요.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 그다음 밑에 등기 안 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이건 반복하다 보면 금방 애워치는데. 이 상속이나 포괄 유증, 수용, 경매는 뭐가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특정 유증은 등기 해야 돼요. 그건 다릅니다. 이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등기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형성 판결. 이건 등기 안 해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애들은 뭐가 된다는 거죠? 당연복귀라고 하는 거죠. 당연복귀가 되면 당연히 등기 안 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 말소인데 돈을 변제해 버렸잖아요. 돈을 변제하면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데. 이게 이거하고 똑같네요. 피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저당권 보이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용익물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멸이 되는 거.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그다음에 법정자 들어가면 등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법정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 등기하는 거 등기하는 걸 꼭 구별을 하나 해 주는데. 요즘 우리가 박스가 혐의 나오잖아요. 박스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도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가끔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혹시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법정자가 들어가니까 등기해야 안 해요. 이 친구는. 여기는 안단 말이에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갑이 있고 여기 의리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자예요.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럼 얘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등기 안 해도. 그런데 그럼 등기 안 해도 얘는 대학력이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병으로. 그럼 신 소유자가 나온 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이 의리라는 사람은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대학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등기가 안 돼도 성립이 되고 등기가 안 돼도 대학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성립만 되는 게 아니라 등기가 안 돼도 제3자에게 대학력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다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 친구가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이걸 넘길 수 있죠. 누군가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잖아요. 양도하면 이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병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갑이 되는 거고. 이해 되세요? 그럼 이 친구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대학력이 생기고 주장할 수 있는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특혜예요. 얘는 등기가 안 돼도 성립이 되고 등기가 안 돼도 제3자에게 대학력이.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의 중심은요.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헷갈려버리면 안 된다고. 두 개 논해가지고 성립이 되거나 대학력을 갖출 때 얘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양수받은 사람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요. 이걸 좀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성립만 되고 대학력을 하려면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등기 없어도 대학력이 있다고 당연히. 이 사람은. 그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 봐보면 여기 이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3번인가? 아니 7번인가요? 여기 지금 박스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박스로 나오면.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옛날 기출문제가. 번호가 똑같지 않아요? 이게 고르기 쉬운 거야. 그게 나중에 지금 나오는 문제는 지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없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이건 치소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치소 뭐라고 했어요? 무효.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해제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재단법인 나오면 누구하고 출연자 보인가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재단법인과 재삼자는 등기해야 되지만 재단법인과 출연자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교환계약은 당연히 등기해야죠. 계약이니까. 그다음에 상속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건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법인 합병입니다. 합병은 포괄유증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속이나 포괄 뭐가 있어요? 유증이나 유증증인데 유증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합병. 이 세 가지. 얘들은 같은 라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상속 포괄유증 합병은 등기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8번도 봐보세요. 지문이 약간 길어지긴 했는데 1번은 기억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매매하지 않았어요? 매도자, 매수자 그럼 매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매를 했으면 계약이니까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등기를 안 해 줬나 봐.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수용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취득시효. 20년간 점유 취득시효.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경매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나오죠. 지문 자체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문제 형태가. 이게 박스형으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억하고. 이걸 응용한 게 이 9번이에요. 이제 9번을 잘 봐 보세요.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몇 년여? 20년 이상 점유했죠. 그럼 취득시효 완성한 거잖아. 그럼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소유자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지금 응용을 한 거야. 9번 문제는요.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그래서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뭘 안 갖고 온 거죠? 등기 안 가져왔잖아요. 점유취득인데.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지금 갑이 소유자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갑이 전부 다 뭐예요? 경매받았네. 갑이 무다로 건물을 완성했다는 거 보여요? 누구 땅에다가? 을 땅에다가. 그래도 건물 자체는 철거가 되긴 하겠지만 갑은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나중에 얘가 이렇게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철거는 돼야 안 돼요? 되지만 얘는 지금 소유자야 아니야. 건물 소유자. 소유자이단 말이에요. 소유자이단 말이에요. 철거는 되겠지만 소유자이다고. 그다음에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 받았네. 매매해가지고. 잔금 칠했냐 안 칠했냐는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소유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예요?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신축자가 누구예요? 을이 신축을 하고. 이걸 뭐야? 이걸 팔았죠?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원래는 이전등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존등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전등기를 받아오든 보존등기를 받아오든 얘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 그래. 모두 생략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에 중간 생략등기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지금 7번이나 8번 형태로 문제가 배정될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9번 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이 2번입니다. 등기청구권이요. 얘는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다시 돌아오면 이거 2번 문제 보이시죠? 등기청구권 보이신가요? 이 등기청구권. 이게 실제는 처음에 내기 정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미등기 매순의 등기청구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등기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갑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과 뭘 한 거죠? 매매를 했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뭘 주면요? 잔금 줬죠. 그럼 이 친구는 뭘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등기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등기청구권은 뭘로 두르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죠. 성질이.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채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물청이 있죠. 두 개를 구별한 이유는 뭐예요? 채청은 소멸시효가 걸리죠. 이게 10년짜리 소멸시효거든요. 그런데 얘는 걸려요 안 걸려요? 얘는 안 걸린단 말이에요. 채청은요. 그렇죠? 물청은. 그러면 이 채청에 해당되는 거 물청에 해당되는 걸 구별할 때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별하면 되거든요. 등기를 청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면 물청이고 등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 채청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게 가장 흔한 게 이거거든요. 가장 흔한 게 매매계약이 깨졌어요.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죠. 그럼 소유권이 당연 복귀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의뢰계에 있는 거지 지금. 그럼 이 갑은 소유권에게서 이 등기를 나중에 말소해달라고 하겠죠. 나중에. 이건 물청이에요? 재청이에요? 당연히 물청이죠.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당연 복귀된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 매도자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할 거라고. 그럼 갑은 소유권의 기회에서 말소 청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청. 그렇죠?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 그러면 이 최청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이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이 가장 뭐예요? 최청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수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의 성질은 뭐가 돼요? 최청이 된다. 그럼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이 사람은. 걸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만 판례가 뭐라고 있어요. 매수자가 뭘 가지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다. 아니면 인도받았다. 인도받아. 이런 멘트를 쓰거든요. 그럼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가요? 안 걸린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 인도받았다라고 하는 건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받은 사람이 세 번째 누구에게? 제3자에게 점유를, 전매를 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미등기 전매를 했을 때 그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이 점유권을 상실했으니까 소유권을 잃냐고 물어봐요. 잃어버리냐? 그랬더니 이것도 뭐예요? 직접점유자 간접점유 형태로 소유권이 뭐라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걸 점유 승계라고 하죠. 점유가 승계가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채청 보이죠? 갑이라는 사람 을. 그렇죠? 이거.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는 채청이에요. 매매니까. 이렇게 등기 달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매수인이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제3자에게 또 처분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점유가 승계됐죠? 그래도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고. 이 을 거에 등기청구권 자체가. 이 대요? 이건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건 암기를 꼭 해놔야 돼요. 이 문제 파트는.